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콩과 유방암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콩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올린 적이 있는데 댓글에 이런 질문이 많이 달렸어요 콩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나요? 또는 유방암 환자가 콩을 먹어도 되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연구들 소개와 함께 답변을 드려볼 테니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콩에는요 이소플로아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에스트로젠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에스트로젠이 왜 문제가 되냐면 유방암의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걸린 분들의 원인이 에스트로젠이 너무 과다해서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식물성 에스트로젠을 이소플라본을 먹게 되면 이것 때문에 유방암이 더 악화되지 않느냐 또는 없던 사람이 생기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1999년에요 사람의 유방암 세포를 쥐에 이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쥐에 이소플라본을 투입을 했더니 그 종양이 증가됐다는 연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나온 연구는요 암이 있는 생쥐들한테 이소플라본을 약 11주 동안 주었더니 암세포가 증가됐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소플라본을 끊고 나니까 9주 후에 암세포 감소됐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들 때문에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됐죠 그런데 사실 그 연구가 나왔을 때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분분했었죠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6월에요 캔서라고 하는 그 의학 저널에 이런 논문이 실립니다 이 논문은요 보스톤 터프치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소플라본과 유방암 환자들의 사망률의 관계를 살펴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방암 환자 6,235명을 대상으로 약 9.4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1,22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 이소플라본 성분을 많이 섭취한 그런 환자들을 크게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사망률이 21%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소플라본 같은 것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런 유방암 환자들한테서도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연구도 완벽한 연구는 아니라고 스스로 한계점을 얘기했는데요 앞으로 더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콩을 먹는 것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콩을 먹으면서 이런 암이 없는 환자들이 이 콩을 먹음으로써 암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이미 유방암을 갖고 계신 분들,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콩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방암의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담당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답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콩 때문에 없던 암이 생긴다는 것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미 유방암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상의하셔서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콩과 유방암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음식들, 사실 콩을 먹으면 다른 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음식들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